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골젠 꿀팁이 가득한 헤포루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오버스윙은 백스윙을 했을 때 이 샤프트가 평행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넘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팔이 구부러지고 손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약간 놓쳤다가 치니까 살짝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버스윙을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렇게 축을 유지하고 돌아야 되는데 나는 자꾸 축이 넘어지고 오버스윙이 된다 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꼭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버스윙 교정하러 고고!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발 붙여놓고 얼굴 고정해놓고 팔 밀고 돌면서 코킹하면서 쭉 백스윙을 가는데요. 이때 오버스윙이 될 때 처음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바로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체크했는데 팔꿈치가 좀 더 벌어져 있다 여기서 좀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 유형 팔이 벌어져서 오버스윙이 되는 유형입니다. 팔이 벌어지면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도 끝도 없이 돌 수 있어요. 이거는 유연성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도는 거죠. 팔이 벌어져서 오버스윙이 되는 유형은요 시작을 할 때 이 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이 손으로 채를 잡고 쭉 하고 팔로 들어 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팔이 회전하지 못하고 좀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는 어깨가 정상 가동 범위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백스윙을 할 때 오른손으로 딱 잡아서 쭉 올리면서 이게 막혀버리고 돌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지나치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갈비에도 굉장히 통증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오버스윙을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스윙을 치켜드는 백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언 잘 치세요. 드라이버를 못 치세요. 우드 유틀도 약간 약하세요. 이런 분들은 너무 높았고 벌어졌기 때문에 타이밍을 잃어서 약간 컷샷이 나서 슬라이스가 나고 찍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축이 많이 뒤집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손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낮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양팔이 좀 빠르고 많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깨턴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어깨턴이 많이 돼서 유연한 것 같지만 백스윙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손실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 축이 유지되면서 백스윙에 간 게 아니라 이 축이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피봇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리버스 피봇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스윙을 할 때 팔만 너무 뒤로 많이 가면 몸이 못 가요. 그래서 이 양팔을 모아서 가슴 앞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가슴 앞에 왼팔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회선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왼팔 옆에 왼쪽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팔만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 왼팔이 가슴을 지나서 이렇게 가슴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몸에 팔이 너무 많이 붙어있네?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은요. 굉장히 많이 꼬았다고 생각하는데 거리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필드만 가다 보면은 좋은 백스윙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백스윙을 많이 가야지 이렇게 스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 사실 두 번째 유형은요. 오버스윙이 크게 많이 되는 느낌은 없는데 백스윙이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팔이 머리 뒤로 숨으면서 좀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 백스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도 되게 많이 손목이 풀려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지금 오버스윙이 되는 유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팔로 백스윙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손으로 잡아 올렸던지 아니면 이 팔만 접으면서 갔던지 어쨌든 팔이 몸통에 딱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 스윙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오버스윙을 고치는 꿀팁은요. 바로 어깨를 먼저 열어서 스윙하기입니다. 몸을 먼저 열고 팔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그러면 어깨를 어떻게 열고 백스윙을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양팔을 몸에다 딱 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갈비뼈 위쪽으로 어깨 얘네가 먼저 흔들흔들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는 이 손이랑 팔은요. 따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얘네는 서로를 그립을 잡을 때 서로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어깨 내리고 몸에 팔을 붙여서 어깨를 흔들흔들 해봤어요. 이 오른 어깨가 뒤로 갈 때 이 오른쪽 갈비뼈가 돌아가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팔이 따라가면은 이 양팔이 내 몸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오른 어깨를 열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손목을 꺾어주는 동작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힌지라고 하죠. 굽힘을 힌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관절 힙인지 이거는 손목 힌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에서 우측으로 내가 몸이 회전할 때 오른팔은 바로 접어주게 된다면 굉장히 백스윙이 빨리 작게 완성되고 쫀쫀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통을 먼저 돌리고 팔을 보내라. 두 번째 팔을 보낼 때 오른쪽이 빨리 접어주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스윙을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먼저 열고 코킹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골반 얘네 힙턴 어떻게 해요? 어깨 회전만 한다고 할 때는 윗배 아랫배 나눠서 윗배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잘 보세요. 윗배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할 때 손목이랑 팔꿈치 오른쪽 접어주고 접어주면서 아랫배까지 다 같이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윗배부터 해서 오른 어깨 뒤로 돌아주고 아랫배 같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 알겠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끼고 계시던 이 장갑을 활용해서 연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갑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는 방법이에요. 백스윙 탑까지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스윙이 다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팔을 모은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충분히 열어주고 접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쉽고 효과적으로 오버스윙과 축이 넘어지는 리버스 피봇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